경기지원 마침사카 아님, 그래도 입는 것도 안 나요. 입는 것도 예쁘잖아. 안 나요. 이만큼 튀어나와서 보호자라 안하는데. 도움이 해놨네, 돈을 들였네. 바닥이 판자로 그냥 갖다가 놔 주는데. 뭐지 예쁘게 보인다. 이제 키셔와 자유전 부모하고 같이 갔네 그래도 가려간다 깜빡이가 뭐 하세요? 두개 먹으러 왔나봐요 여기? 바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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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온거야? 식창인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저 땅에 좀 오는 거 같은데 바로 근처 왔나? 그래, 얻어줘도 된다고? 아, 일로 들어야겠다, 그럼 나 일로 들어야겠다 진짜 일로 다녀, 일단 퇴근할 때도 여기로 들어오는 데가 있네 근처 9명의 확진 판은 가서 오른쪽으로 붙어가 나머지 6명은 시스토에 시계 중에서 자가 정리를 받아 ially, 나 여기로 says If you look at your house, you should know 뇌친, 일찍, 일찍, 일찍 Oh, never forget 뭐, never forget You don't wanna be afraid I love you I love you You don't wanna be afraid You don't wanna be afraid 너, 나, 나, 나 I love you 가능한 아시지 I love you 아시지 I lov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그냥 뜨거운 물을 꺼지? 육수 아니야? 그냥 뜨거운 물 아니야? 육수 아니야? 뭔데? 국물은 물이고 그것도 물이야? 난 그럼 그건 참고 난 따뜻하게 벌써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와있다 저기는 뭐여? 농기계 판나? 농기계 판다 이런거 이쁘지 않아? 별로? 바람도 보이고 농기계 판다 아니 퀵 지나가니까 모르는데 여기 앉아있으니까 다 보이고 저기는 뭐여? 죽과 참 아까 이거 마늘이 이뻐하지 색깔 있는거면 그게 또 약간 하얀거잖아 우리 하얀거 까서 오늘 까자 조금 까는거 하려면 많이 까서 해야하는거 아니야? 힘들어서 다 먹어 떼고 먹어야지 자기 가게에서 좀 깔아? 가게 갖고 와서 좀 깔래? 진짜 나 손 씻으면 되지 장갑 끼고 하니까 이건 자르고 담으면 맛이 변하나 이건 다 짤까? 이거 안 짤까? 이거 오징어떡 깔으려면 먹으면 이거 맛있어 이거 동비랑 그거는 핸마늘이잖아 그래서 안 짤까? 한자 하는거 다 먹었어 이거 되게 맛있어 응? 이거 잘 먹더라고 이거 다 먹었어 젓갈? 과반? 맛있지? 내가 다시 묻혔잖아 야 야 야 아니야 센스가 있으면 그렇게 해줄건데 그치? 뭐야 원래 이렇게 있었나? 뼈? 왜? 뼈? 그래 오우 크다 눈 쪽 파트 중이야 응? 엄마는 왜 두개야? 큰가보지만 약간 작은가 큰거야 너는 많다고 어떻게든 응? 다 좀 작은 다 그냥 저쪽부터 여기다 이야 이거 먹어야 되는거지 응 응 응 응 밥을 응 응 응 응 응 네 응 응 응 응 야 누른지가 살짝 넓었다 응 응 없어 이거지 응 하나도 안 됐을걸 응 응 좀 덮어봐 누른지가 살짝 넓었더라 응 응 응 응 밥상 서브를 줘 여기가 세 번째인데 편하다 여기가 나랑 먹으라는데 누른지는 엄마가 누려주는 게 제일 맛있지 이거 부어 갖고 이끄랑 어디 갔어?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네 이건 뼈 여기 토익 넘머 너 더버 뭘 여자도 젓 käyt어 한 번을 주워 한번 더 네 물은 어딨어 여기 있잖아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내가 보고 한정말 해 왔어요 이런데 안 너무 더워 내가 네 물로 이렇게 나와 산다 이렇게 먹었다 그래 응 맛있다 음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겠네 맛있나? 또 뜯었네 거친 요정도만 요정도만 노래 여기서 만들어 이거 태진이라고 어떻게 왔어? 얼마 cama 엄마 차 타고 왔어 언제? 저번에? 그래? 회식이 좋다고 그러니? 여기가서 그냥 먹었구만 더 자를꺼? 아빠 잘라줘야겠다 김진아 아닙니다 잘라면 됩니다 국물도 그냥 먹어도 맛있다 양념 안해도 되는거 같은데? 맛있으니까 고기용 다 넣을거에요 구교 금üst Exchange 맛있다 차장고 타고 맡고 싶어요 조금 더 걸어서 먹어봐 직접 먹어봐 천천 Scamble 공기 다시 넣어 김기랑 국물에 시국 맛없을 것 같아. 골아랑 다 먹었네. 너 여주 안 자른다. 저런 식으로 먹었네. 이제 이거 먹어야지. 아이고 배부러. 물은 먹어야지. 많이 눌렀어? 눌렀어. 그냥 불려져서 그냥 풀어지는 것 같아. 조금 더 뜨거워야 되는데. 아들이세요? 아들이 삼자? 가자. 오 놓고 갈 것 같아. 다른 놓고 하는 것 없지? 어휴 여기 포장 좀 하나 줄래? 아 맞아요. 우리 포장. 어휴 여기 포장. 어휴 여기 포장. 어휴 여기 포장. 어휴 여기 포장. 안녕하세요. 잘 먹었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악라멘이 père이오. 여긴ically euro quote. 여기 EMM비. 지금 보 contributionsruffbero electricity. 아버지 이서면 다 sake ofバイバイ. 바로 집어. 간판 갈 때 뭐 있으면 뭐로 하래, 부흥모로 해서 나는 엄마나니까. 뭐 자는 아직 식자는 있는데 그렇게는 더 어렵나? 남바가 딱 10개 딱 지등해서 들어오는데 안돼. apricot.